우리가 말하는 깨어있음이 자체가 알아차림이 참나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동정이려는 평상시에 늘 깨어있는 거고요 몽중이려는요 꿈속에서 자각몽 꾸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의 꿈을 꾸는 거 자각몽 상태고 단순한 자각몽이 아니라 자각몽 중에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은 잠속에서도 멸진정이에요 그거는 깊은 잠속에서 의식이 또렷합니다 멸진정 상태예요 그래서 생시에 벌써 사선정과 찰나산매의 깨어있음을 경험하고 찰나산매의 일선 근분정 일선 근처부터 사선정까지 생시에 체험하시면 그게 이제 동정이려의 산매고요 꿈속에서 자각몽 상태에서도 깨어있으면 선정체험을 하시면 그게 일반적인 몽중이려죠 성철스님의 몽중이려와는 달라요 화두가 지금 중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찐이에요 그리고 깊은 숙면이려 깊은 숙명 상태에서 일여라는 건요 멸진정이에요 무의식 상태에서도 의식이 살아있어요 의식이 쭉 살아서 잔적이 없이 흐릅니다 이거 다 해보셔야 돼요 이게 찐몽중이려 찐 숙면이려예요 성철스님이 말한 화두가 오메에 흐르고 화두가 꿈속에 흐르고 화두가 깊은 잠속에 흐르고 이건요 몰입 4단계일 뿐이에요 몰입 상태일 뿐이고요 제가 말한 건 참나 상태 사실은 같은데 참나 각성을 못하면요 몰입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화두에 집착하는 겁니다 몰입이니까 화두에 대한 몰입이 그렇게 얼마나 흐르느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아직 참나 못 만난 촌놈 얘기예요 몰입의 얘기라는 거고 제가 얘기한 거는 몰입을 해봤더니 몰입을 하면 슈퍼의식이 각성되더라 그래서 나 슈퍼의식 만났다 할 때 슈퍼의식이 흐르드냐 할 때 슈퍼의식이 참나가 평소에 초의식이 쭉 흐르더라 꿈속에서도 흐르더라 깊은 잠속에서도 흐르더라 하는 이 체험이 진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죠 성태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반대 안 하죠 그 얘기는 근데 견성 빼고 화두만 갖고 얘기하면 그거 다 해봤죠 몰입 4단계지 몰입 4단계가 꿈에서도 흐르고 잠에서도 흐르고 평시에도 흐르는 거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견성은 못한 거예요 어차피 본성 봤다는 말이 없잖아요 본성은 언제 봐요 확철대화 할 때 본대잖아요 확철대화 할 때 견성한 거죠 화두 붙잡으면 바로 견성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인정하죠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도 붙잡았다고 견성이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쉴드를 쳐드리려고 해도 제가 원래 남쉴드 전문가고요 살리는 거 전문가입니다 웬만하면 살려드려요 제가 비판하면서도 어떻게든 살려드리는데 성찬스님이 아쉬운 게 어떻게 살려드리기가 어떤 거? 어떻게 지내드리기 어떻게 anyhow? 성참이 아쉬운 게